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오늘 제가 제가 오늘은 2021년도 2021년도 10월 6주년 모의고사 모의평가 원스 탐구영역 원스 탐구영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컴쌔로 해야 되는데, 컴파? 근데 시험지 푸는 거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안다. 자, 첫 번째, 원스의 권식 생일은 언제일까요? 아, 이거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 사진에 없나? 아, 너무 어렵다. 어, 모르겠어요. 2015년 11월 초야, 11월 초인데 원스 생일 언제야? 2월 1일! 2월 1일! 10월이야, 11월이야? 2월! 개인전이에요? 이거 뭐 있어요? 2월! 2월! 이거 개인전이 아니야! 트와이스야! 2월! 아, 나 몰라. 미안해. 뭐뭐도 모를 거야. 누가 도와주세요. 이거는 원스에 대한 저희 마음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원스, 미안해. 사랑해요. 다음 중 원스를 지칭하는 단어를 고르세요? 원스, 캔디? 캔디랑 젤리. 아, 이거 너무 쉽다. 시 원스로 너무 까지 모집했다. 원스는 3기죠. 이긴 거? 5기인데? 어, 이거 하는 거 알았으면 저 공부하고 왔어요. 어, 미리 말하셨으면 제가 공부를 하고 왔을 텐데. 어렵다. 2017년 원스와 트와이스가 함께했던 첫 공식 팬미팅 타이틀을. 우리 슈트 입고 원스 비긴즈. 가장 최근에 출시한 캔디북의 정신면칙은? 제트! 엑스! 엑스인 거? 이거 진짜 헷갈리게 썼다. 버전 2, V2, 2. 아, 헷갈리게. 근데 이건 자신 있어요. 빌리봉, Z. 세트. 빈칸에 들어갈 응원법의 순서대로 정확히 서술하시고. 아,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 이거 안 들어봤어. 이거 진짜 음악 단서에서 많이 들었었으면 제가 분명히 알 텐데. 맨날 맨날 저래야 내가, 어, 봐야지. 히야. 찍신이 내리게. 어떻게 하지실까? 내 심장을 흔들어 트와이스. 어떡해. 네. 아, 이게 음원법에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트와이스. 박자가 이상한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트와이스 이런 거 박자가? 아무튼 아니야. 트와이스의 어느 앨범이었던? 아! 센시 유인데! 아, 이거 뭐야! 아! 미니는... 알코올 프리브쉽. 뭐앤모가? 뭐지? 지지! 사진 적수라.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둘째 날이야? 그렇지. 이거 원스도 알아요. 원스도 원래 기억 안 나. 마지타 너무 예뻐서. 뭘 골라도. 어, 짱이 없네. 이행시? 원. 원. 원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원스도는 애정을 듬뿍 담은 이행시여? 좋습니다. 완벽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떡해.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좀 자신 있습니다. 왠지 100점 만점을 할 것 같은 멤버는 제발 100점 나와라. 제발. 제발! 물론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지 마. 약간 물어보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방금 전에 6주년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잘 보셨어요? 네.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너 같이 채점 안 했구나? 빨리 저희끼리 채점을 해서 한 번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싫어. 답자 채점이 아니라 옆 사람 거를. 10번 문제는 저희가 채점자 재량으로 점수를 매기기로 했어요. 아 점수를 매겨요? 그 9점, 총 9점 중에 10번 문제는. 10번만, 10번만. 그렇게 해도 돼. 지금 비 와요, 여기. 다시 1번 중. 30번 중. 30번 중. 10번 중. 수윙. 난 많이 틀려 보이는데? 맞은 거 동그라미 크게 해라. 아, 자, 나 또 맞았었는데 바꿨네. 오~~ 괜찮은데? 2행시? 몬스를 만난 날, 수바라시 인생의 시작. 오~~ 2번. 2번? 네. 2번은 2행시가 아니라 편지잖아요. 2행시도 편지가 돼. 아 이게 뭔가 만점이 100점이었으면 좀 괜찮습니다 되게 나아져 보여 좋은 핑계 잘 들었습니다 왜 9점 중에 8이야? 이거 8점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원수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잖아 나는 세상인데 나는 수상인데 수상이야? 천하세 예쁘다 첫 번째는 쇼핑크! 첫 번째는 쇼핑크! 보고 있는 친구야~! 뭘 떠들어! 이게 왜 뭐야? 첫 번째는 쇼핑크! 첫 번째는 쇼핑크! 첫 번째는 쇼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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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보고 있나? 와, 똑같아. 너무 쉽다. 련도 써야 돼요? 가능하죠. 그래? 응. 련을 보여주세요. 가자! 가자! 근데 약간 긴장된다. 이러다가 못 맞히면 진짜 어떡하지? 나 순간 잘 샀나? 나도 헷갈렸어. 그러니까, 헷갈렸어. 클린 그림 찾기야? 왜? 아 죄송한데 조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진짜 모르겠는데? 나도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었어. 위에 이거 있었던 거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있었던 거 색깔이 달랐어요. 색깔 맞겠고, 좋은 거 하나 없었어. 그물에 그거 전등이었나? 그게 하나 있고, 좀 없고. 위에 조명이랑, 그물 앞에 있던 조명이랑. 깃발색. 하나는 진짜 뭔지 몰랐어. 큰중고 화이팅! 아 지우개, 안 지웠어요. 이리와 함께 박수! 이리와 함께 박수! 두 분은 다가?! 하스타 데뷔 후 처음으로 출연하는 열린 프로그램이야! 맞나?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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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물 들어주세요. 짜잔! 출발! 다다일래? 우사생! 우사생! 에이! 올달의 이름이 뭐야! 맞네! 나는 처음 상대처럼 아니고 아이고 맞는데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가나서 나도 사상에 보고 있대 나연 언니 나연 언니 나 아니야? 네 나 아니면 나연 언니인데 한 명이예요? 채용인가? 그냥 새롭게 가볼래.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야! 정말! 채용인가? 아 나 왜 갑자기 쭈이? 재밌다. 유정연은 또 막내. 데뷔 초에 정영 언니가 이랬어. 막내. 갈까요? 유정연 또 막. 정답을 들어주세요. 제발 받아라! 아 얼굴이야? 아 얼굴이야? 왜? 막내. 이대로 맞아야 돼요? 유정연 또 막. 유정연 또 막. 유정연 또 막힌다. 막한다고. 왜 막혀? 막힌다. 유정연 또 막힌다. 유정연 또 막힌다. 뭔지 알지? 아! 이거 뭐? 아! 아! 아 이거 나한테 너무 유리한 그거다. будете fuera줌. 네. 네. 아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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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괜찮아요? 성격 할수록? 야 그게 뭐야? 아니 쯔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그 콘서트 때 시작한 거. 제 자유명이에요 그게. 역시 열심히 한 번만 쓰는 걸 모를 수 있다. 아아아아아아. 그녀가 다 먹다! 맞아요! 모모 언니! 맛있는 거 먹자! 안 되지! 맛있고 아르지! 아르지! 너무 유명하잖아요! 될까요? 잠깐만! 하나 둘 셋! 세 번째! 100%! 100%! 모르고! 1회가 제가 물어봤구나! 어? 뭐였지? 알라미기! 알라미기? 그거... 있는데... 어? 뭐지? 1만이야? 나 2개 생각나는데? 하나 둘 셋! 우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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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비슷했어! 우리 비슷했어! 진짜 랄! 내가 맨날 파인애플 뺏어 먹기 때문에 이제 기획할게 뭐였지? 이거 알아! 나 완전 알지! 응? 나 얘들 미칠 것 같아! 여우윤수라니까! 미남이야! MR! 좋은 생각이다! 난 MR만 썼어! 잠깐만! 나 좋아하세요! 들어주세요! 점프트니! 점프트니! 세바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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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바스탄 하려고 했는데 세바스탄! 죽을 때 알아서 맞지? 세바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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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지! 군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펜의 질문에 사연입니다. 뭐를 많이 먹고 가라고 했어? 통화했더라. 아 이거겠지. 다 했어? 두부? 완전 많이 먹고 가라고? 완전... 사연아! 두부는... 초코, 엘리야! 초코! 초코 파이가 아닌데? 초콜릿이랑 살라다가... 시전체? 이거 당연히 체형이야. 시... 시? 시 부터 시작하고. 체는 체형일 거 아니야? 시... 모르겠어. 시... 우아아아악! 우아아아악! 아 진짜 모르겠어. 치과. 뭐야? 치과 정색하는 책은 뭐야? 치마가 정색하는 책은 뭐야? 근데 잠시만요. 치과에서 정색하는 책령. 아 책령. 책령은 뭐. 왜 그래?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치아 정답. 아 웃기다. 오늘 안 되겠잖아. 이거 진짜 웃겼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웃겼는데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요? 하나 둘 셋. 둘 셋. 다음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연 언니. 넌 왜 나연'. 이라고 그랬어? 아 진짜 웃긴다. 그치. maze. 정답 idel.com 정답 정답 맞히 소리 진짜 모르겠다 뭔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 터치다운이구나 이건 너무 심했다 뭐 뭐라고요? 와 아... 오케이. 아, 쇼케이스랑 헷갈리는데? 찍자, 찍자. 아, 헷갈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가자, 가자! 아, 둘 중에 헷갈리는데? 실제로 봐야 돼. 일단 뭐 찍어보자. 찍어보자. 하나, 둘. 잘해주세요. 오! 맞은 것 같아. 와, 난 찍었는데 맞았어. 너무 무서워. 아, 뭔가 쇼케이스 잠들어. 아, 헷갈리다. 대박. 어려워. 너무 미쳤네. 일단 찍어보자. 맞지? 오! 아, 나 이거랑 헷갈리는데. 처음에 이런 색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자꾸 답 두 개씩 써요. 아니, 올드재랄이야, 올드재랄. 답 두 개씩 써요. 아, 저도 이거 두 개 쓰려고 했는데. 아, 나 올드재랄 쓸까 말까 했는데. 근데 기념하는 날이 있어야죠? 아니, 그렇게 안 돼요. 네, 하나만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깔끔하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와! 안녕! 안녕!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천천히 들어가요, 천천히. 안녕! 안녕! 콘서트라고 써도 되나요? I w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I'll be back? 앵커의 전이다. I'll be back. I'll be back. 세 cali. 살리지? 살리지? 아, 없으면 좋게. 와, 나나나나. 진짜 어렵다. 갈까요? 한 박을 불러주세요. 롬야! 롬야! 안녕!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가요, 천천히. 안녕, 난 천천히. 안녕!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아! 나 맞았어! 그 대학교에서 한 거 맞지? 저기. 햄로윈 분자. 너가 헬로윈 부은 척 나 대학교야, 대학교서가 안 돼 2주년인가 봐 그럼 애인이네 처음이죠, 저거 첫 팬미팅 저 또 재밌었는데 아 잠시만 저게 2주년이었어? 나 저기 3주일까지 이제까지 계속 왜냐면 저게 첫 팬미팅 오늘 이렇게 6주년 모의고사 해봤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너무 옛날 생각도 나오고 오, 진짜 하니까 더 원스도 보고 싶어요, 진짜 콘서트도 하고 싶고 난 근데 이게 원스도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해 모두를 맞출 수 있는 원스도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스도 중에? 근데 이거 풀면서 진짜 우리가 6년 동안 진짜 추억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헷갈려 그래가지고 맞아, 헷갈려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스도 키즈 재밌게 풀었기를 바랍니다 네, 6주년 웨이크 잘 보내고요 그럼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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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